이니야, 너 혹시 어디 아파? 아니 그런데 아까부터 기분이 왜 그래? 말도 잘 안 하고 우리 좀 앉을까? 어 사실은 오늘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카페로 왔었어 그 친구는 보육원 나가자마자 친엄마 찾고 있었거든 그래서 찾았대? 그렇대 와, 진짜 잘 됐다 그런데 엄마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봐 뭐? 아니 왜? 결혼해서 다른 자식 낳고 잘 살고 있나 봐 아무리 그렇다고 말도 안 돼 엄마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다시 보지 말자고 그런데 와 아니 그런 엄마도 있어? 나 무서워, 태호야 엄마 찾고 싶다고 생각은 했지만 찾을 자신도 만나러 갈 자신도 없어졌어 윤희아 윤희아 그건 네 친구 엄마야 너희 엄마 아니야 너희 엄마 널 찾고 계실지도 몰라 싫어 싫어 만약 우리 엄마가 내 친구 엄마랑 똑같다면 난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나아 미안해 네가 많이 응원해줬는데 아니야, 윤희아 아닐 거야 너희 엄마 절대 아닐 거라고 천천히 생각해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